안녕하십니까. 가정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명승권입니다. 오늘은 4일 전 고등학생이 SSI급 전원에 발표한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페북에 올렸었는데요. 이 내용을 또 영상으로 제가 올렸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댓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감하지 않은 분들의 주된 내용은 조욱교수의 딸 이하 조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딸이 사례에서 2주 만에 제1저자 논문을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쉴드치고 변화하기 위해 억지주장하는 것을 아니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 등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서울의대 후배나 동료 혹은 다른 동문 선배 역시 댓글로 이번 일은 아니다, 실망이다,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저의 정확한 의도가 전달되지 않게 글을 작성한 점, 저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선 글에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면 고등학생이라도 제1저자가 가능하다고만 이야기했고요. 조씨의 경우는 제1저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생이 논문의 제1저자로 참여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 그 부모가 황교안 전 법무장관이었던 조국 교수였던 간에 정치적 성인이나 인연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그 가능성과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앞선 글에 썼듯이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를 실행하고 논문 초안을 쓰고 수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연구 책임자에 달려있고 연구 책임자는 교신저자 혹은 책임저자라고 합니다. 이 교신저자를 맞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이라도 SCI급이든 아니든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발견할 수 있고요.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 기사를 링크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학생의 실명 등의 노출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조 씨의 경우 2주간 실험에 참여하고 제1저자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저는 2주 동안 인턴을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고 실행을 하고 이후에 보통 수주에서 몇 달이 걸리는데요. 영문 초안을 쓰고 개정하는 데 참여했다면 제1저자의 작용은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이 들어있습니다. 팩트는 확실한 조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이자 지도교수였던 그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책임저자, 나머지 공동저자 중 조 씨가 가장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1저자로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중앙일보의 전화 인터뷰 내용 기사에서는 조 씨가 실험과 윤문 등을 담당했고 본인 자신이 자료 정리와 논문 초안 등을 작성했다. 그리고 호의로 1저자로 얹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의 저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가 주저자고요. 나머지가 공동저자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도교수는 자신이 교신저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나머지 공동저자 중 제1저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조 씨가 실험에 참여하고 논문의 윤문에 참여해 다른 공동저자들보다 가장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제1저자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저의 경험의 기초에 보면요. 논문 초안을 조 씨가 아니라 지도교수가 쓴 게 확실하다면 앞서 제가 제시했듯이 연구를 실행하고 논문 초안을 쓰고 수정을 한 경우 제1저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에서 조 씨가 논문 초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제1저자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지도교수가 책임저자와 제1저자를 동시에 갖고요. 이건 가능합니다. 조 씨의 경우에는 공동저자 중 가장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공동저자 중 가장 앞선 저자 이름을 올리는 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1저자가 반드시 논문 초안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수십 편의 논문에서 제1저자는 모두 논문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의사가 고등학생의 논문을 쓸 수 있지만 의학 논문을 쓸 수 없고 제1저자든 공동저자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1저자가 연구 대상자의 차트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허위 논문이 될 테고 고등학생이 열람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학 논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건은 2008년 조 씨가 연구에 참여하기 수년 전인 2002년에서 2004년에 이미 혈액 등 검체를 태화로부터 채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샘플을 이용해 PCR이라는 중압효소연쇄반응 기술을 이용해 특정 유전자를 증폭해 실험을 했는데요. 91명의 연구 대상자 수준이라 일환작업은 며칠, 길어도 1, 2주 이내에 마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차트열람은 당연히 공동저자로 참여한 다른 연구원 혹은 의사들이 했을 테고요. 조 씨는 의료법 위원과는 무관하게 PCR을 이용한 실험에만 참여했고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면 제1저자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PCR을 이용한 실험은 초보자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도 방법을 어렵지 않게 도우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 국민건강영향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실제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한 그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이러한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개된 데이터를 정식으로 입수하고 다운받아서 분석을 하고 통계 분석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등학생이 연구에 참여해 기여도에 따라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번 조 씨의 경우에는 알려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물론 교신저자의 권한이긴 합니다만 재경험으로는 1저자를 주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보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글을 올리기 방금 전 이번 건과 관련해 조국 교수가 페북에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불철저하고 아니했음을 고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과의 글을 올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속시연히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이 글을 읽고 이전 생각과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페이스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전 글에서는 제1저자로서 조건을 만족한 경우 제1저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만 했던 것이고요. 가능성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1저자로 문제가 실제로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보도된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건데 실제적으로 제1저자는 무리가 있고 공동저자가 보다 적절하지 않았나 제 생각을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욱 교수 따라의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와 관련한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추가적으로 실제 조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어섯발래 청문회가 결체가 되어서 많은 부분들이 해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권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흥미로운 건강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